어제 아빠가 빵을 엄청 사오셨는데 그게 포켓몬빵이었던 거 있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뿌띠뿌띠실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모은 거 있지 우와 엄청 부럽다 그리고 어제도 온 적해 포켓몬빵을 먹었는데 짜잔! 리자몽 스티커가 나왔어! 이야 리자몽! 요즘 포켓몬빵에 나오는 스티커 엄청 유행인데 넌 안 모을 거야? 됐어! 그런 건 애들이나 모는 거지! 모으면 좋은 것도 없고 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만약 포켓몬빵에서 묘 스티커가 나오면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거 역시 모르는구나 뭐야? 그게 돈이 된다고? 그래! 그리고 뮤나 뮤츠를 인증하면 닌텐도 스위치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난리인 거야 뭐? 닌텐도! 당장 사러 갈 거야! 요즘엔 인기 너무 많아서 못 구할 텐데 벌써 가버렸네 한 번에 전선의 포켓몬 뮤 스티커를 뽑아서 닌텐도를 받을 거야 빵이 없잖아? 아저씨! 포켓몬 빵 안 들어왔나요? 음... 아침에 딱 다섯 개 들어왔던데 이미 아저씨에 다 팔고 없던다 에?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요? 음... 글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음 주에 들어올까 말까란다 에? 그럼 어째쟤 난 전선의 포켓몬 뮤를 얻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맞아! 그럼 빵집으로 가보는 거야! 두근두근... 드디어 오늘은 내 빵집 쳐도 오픈 날 어릴 때부터 나는 내 빵집을 차리는 게 내 꿈이었지 그래서! 천육변의 전통을 자랑하는 밥빵장인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을 해서 30년 만에 드디어! 속이 꽉 찬 밥빵의 비법을 전수보다 이 빵집을 오픈하게 되었어 오늘로써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만 허허허허 과연 나의 첫 손님은 누구일까? 에? 음... 오! 손님 어서오세요 저희 빵은 엄씨 가문의 천육변형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빵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 없어! 없다고! pear gospel 뭐가 없다는 거지? 꼬마? 포켓몬 빵이 없잖아요! 예? 포켓몬 빵이 없는데 왜 여기가 빵집이지? 꼬마야 그러지 말고 방금 갖고 온 밥빵이란다 먹어보면 너도 마음에 달라질 거야 깜빡아! 포켓몬 스티커가 없잖아요! 이런 건 빵이 아니야! 이런 건 다 빵이 아니라고! 뭐라고? 스티커가 없는 빵은 빵이 아니라고! 30년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헛되이 되다니! 아니야? 아니야! 내 방에도 포켓몬... 포켓몬 스티커가 꼭 나와 보이겠어! 이 포켓몬빵을 어디서 구하지? 포켓몬빵이 있을 법한 곳이 어디야? 이 문빵 보고... 이 민방구라면 빵이 있을 수도 있어! 역시나 천재야! 이럴 수가... 이 피우 바람이... 뭐야, 필요한 일! 뭐야! 다녀왔습니다. 그래, 리아야 왔니? 어? 엄마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요로랑 마트에 갔다 왔어. 뭐? 포켓몬 빵이다! 갑자기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냈어! 우리 집 아트에서 샀지! 이게 다야? 얘가 갑자기 왜 그래?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니요, 이 포켓몬빵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구하다니! 야! 리오르르! 이게 다냐고 물어봤잖아! 똑바로 말해! 아니, 그게 다야! 하바밖에 없었다고! 내가 열어볼게! 어? 안 돼! 오빠 똑백일 안 좋은 거 나와! 아, 저리 가! 아니야! 오늘 느낌이 좋아해! 나 할 것만 같아! 전선의 포켓몬 뮤츠가! 간다! 아, 짜증나! 아, 오빠랑 똑같은 거 나왔어! 이럴 수가! 안 돼! 질뻑이가 나오다니 내 인생도 질퍽 질퍽 진흙탕에 풍덩 콩마야 전에 포켓몬이 없는 건 빵이 아니라고 했지 자 이번엔 아저씨가 포켓몬이 나오는 빵을 만들었단다 내 인생도 질퍽 질퍽 포켓몬이 나온다니까 어 정말요? 당연하지 그래 어디 한번 사가보지 않겠니?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오셨군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리아야 안경 샀니? 네 빨리 오세요 근데 뭔데 날 기다려 이게 바로 요즘 최신 유행하는 포켓몬빵이에요 포켓몬빵을 이렇게나 많이 샀어? 그런데 이거 내가 아는 그 포켓몬빵이 아닌 것 같은데 생김제가 달라 응 분명 빵집 아저씨가 포켓몬이 나온다고 했다구요 그래? 포켓몬 스티커가 나온다고? 아빠 재지야 무슨 빵을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 여기서 포켓몬 나온다고 했다니까 그래 한번 포켓몬 스티커 좀 찾아볼까? 음 없는데 그런건 뭐야? 딱 이 포장지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야 리아야 그냥 빵인데? 너 탁기당한 것 같다 이거 먹어 너 먹어 그냥 먹어야겠다 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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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빵을 먹었더니 포켓몬이 나오잖아? 어? 거기서 꼴을 하하하하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포켓몬 스티커가 아니고 진짜 포켓몬이 나온다는 건가? 그러게요 아빠 그러면은 나도 한번 빵을 먹어볼까? 포켓몬이 나온다는 거지? 얍 어? 어? 이브이 귀여운 이브이 우와 나처럼 귀엽잖아 이브이 넌 내꺼야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이제 여보가 한번 빵 먹어봐 무슨 포켓몬 나온지 너무 기대되는걸? 나는 분명히 엄청난 포켓몬이 나올 거예요 뭐 다이맥스라던가 그게 뭐야? 쭝 어? 피카츄? 피카츄아! 피카츄 피카츄 넌 내꺼야! 하하하하 좋겠다 이번에는 요루루가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냥 오? 어? 뭐야 없어 어? 거북이잖아 꼬북이네? 꼬북이 넌 내꺼야 하하하 아 리아가 또 해봐 리아 너 이번에 뮌가 뮤츠 뽑는다면서 왜 안 뽑아? 아 뮤츠 무조건 뽑아야돼요 엄청나게 비싸데요 응 나와라 뮤츠 하하 나오겠냐? 뮤츠 나와 음? 안 나오는데? 대박은 꽝이었나봐요 하하 하하하 어? 독... 독춤북 나왔네 으으음... 하하하하 독춤북... 넌 내... 내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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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꼰대! 그만 가져가 내 꼰대! 자, 그러면 나도 한번 포켓몬빵을 먹어볼까? 얌! 오! 오! 묘! 묘! 아, 좀 보자! 좀 보자! 귀엽다! 엄청 귀엽네! 오! 보자, 보자! 오! 귀엽다! 완전 너처럼 귀여운걸? 너처럼 다 귀여... 약간 생쥐같아요 그러게 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묘가? 왜이래, 왜이래, 묘! 묘, 그만! 아, 리아야! 너가 한번 뽑아봐! 너... 전에 그... 질뽀기 스티커 뽑았다며! 질뽀기요? 아, 여기선 안 나오죠! 아, 아빠 장난하시나? 질뽀기가 어떻게 나와요? 나와라, 묘! 이야... 질뽀기 나왔네... 알게... 아, 완전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질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빵 하나 먹는다! 자, 과연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냠! 냠! 오! 우와! 뮤츠!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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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다! 완전 뮤츠! 진짜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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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멋있는데? 야, 그런데 이 빵에서 진짜 포켓몬이 나오고 어디서 구해온 거야, 이거? 대단한데? 아하! 빵집 아저씨가 진짜 포켓몬 나온다는데 포켓몬 스티크보다 훨씬 좋은걸요? 빵 안에다가 포켓몬을 넣었나? 어떻게 만든 거야? 거기 진짜 어떻게 만든 거지? 그니까! 자, 어쨌든 너무 재밌었다, 그치? 네! 다음에 또 포켓몬 뽑자! 끝! 넵? 넵... DAVID NOO N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